품질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입증된 서산 농특산물을 앞으로 우체국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서산 우체국과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산 우체국은 서산 농특산물의 팔로우 확대와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 우체국 쇼핑몰에 서산시 종합 브랜드관을 개설, 운영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서산 명인 제품과 서산들의 인증 제품을 등을 입점시키고 서산 우체국이 서산시 종합 브랜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입점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원섭 서산시장은 온라인 구매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번 협약은 서산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업무 협약을 통해 서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전자상 거래를 확대하고 신규 팔로우를 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